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블로우션입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포켓몬 비디오 공략 게임플레이를 안찍었는데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안찍은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모네 집에 3일동안 놀러왔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2일동안 놀러왔었고 나머지는 제가 귀찬이즘 때문에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게임플레이 공략 안찍은거에 대해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4화를 시작해야 할건데 어떤 전설 포켓몬을 잡으냐고 덧글이 올라와 있던데 34화에서는 이제 레지 시리즈와 레지 기가스를 잡겠습니다. 34화는 레지락을 잡을거고요. 35화에서는 레지 아이스 근데 35화에 시간이 좀 나오면 레지 스틸도 같이 잡겠습니다. 그리고 36화에서는 이제 레지 기가스를 잡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34화에서는 34화에서 레지 기가스 레지 삼형제를 다 잡고요. 그리고 35화에서 레지 기가스를 잡는 식으로 그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비디오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34화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 삼형제하고 레지 기가스 잡는 법은 제가 화이트 2를 해봐서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시티인데요. 레지락을 잡으려면 블랙 2하고 화이트 2에서 새롭게 나온 동굴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레지 삼형제를 레비 삼형제가 숨어있는 동굴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지 삼형제와 레지 기가스는 클레이로드라는 새로운 지역에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화이트 2에서는 3가지 길을 찾았거든요. 출입구, 3개의 출입구. 하나는 물풍경 시티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은 왼쪽에서 벌수의 동굴에서 들어오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태엽산에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엽산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쌍용시티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마을로 간 다음에 태엽산으로 들어와 클레이로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멀긴 하고요. 여기서 물풍경 시티에서 가는 게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물풍경 시티에서 그쪽에서 가면요. 클레이로드를 막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태엽산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죠. 레지 삼형제가 숨어있는 곳으로 그래서 일단 저는 클레이로드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물풍경 시티로 방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볼수의 동굴 쪽하고 태엽산 쪽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켓몬 박스에 왜 들어갔냐면요. 레지 삼형제 잡으려면 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괴력이 있는 포켓몬이 저는 현재 지금 없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레피온을 딴 데 두고 드레피온을 딴 데 두고 아 좀 렉이 걸리네요. 에뮬레이터가 그래서 다시 나온다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버프론이 괴력이 있네. 한번 버프론 데려가겠습니다. 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준비는 모두 마쳤고 이제 클레이로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루하 2에서 새로 나온 지역이라 한국어로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풍역시티에서 북쪽으로 올라온다. 언덕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공사지역으로 내려가면 클레이로드라는 지역의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 여기가 또 동굴이 땅굴이다 보니까 제가 실버 스프레이를 쓰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트레이너도 있는데요. LA는 100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쿠폐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 영모왕이 아니고 마릴리로 바꾸겠습니다. 마릴리가 데빌이 제일 낮으니까 바로 들어오자마자 트레이너 한 명을 만났네요. 가는 길은 제가 압니다. 화이트2를 해봐서 그래서 나오는 쿠폐몬은 가볼인가요? 고인비 도도라 도스로라지나 전전 쿠폐몬인데 다음 포켓몬은 아 입치트네요. 건설 타입 쿠포몬인가 도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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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등산객 트레이너를 이기고 이제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저걸 탄갱 기차라나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거 열차는 아닌데 하여튼 저걸 타고 다른 동굴에 다른 지역으로 땅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 했습니다. 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큰 돌을 밀어버리고 회력을 써도 그 다음에 아 저쪽이 아닌데요 저쪽 저쪽이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자 그건 안 돼. 구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걸수의 동물 쪽에 출입구리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걸수의 동물에는 이제 어두워서 이쪽으로 가려면 플래시가 필요합니다. 기술 머신 플래시 그래야 어두운 거를 빛으로 밝혀서 이제 길이 다 보이죠. 뭐 운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플래시가 있으면 이제 어 길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솔직히 길 모르고 길 하나도 모르는데 어두운 동물에 헤매고 있으면 야생 그 야생 몬스터도 계속 나오고 자기가 갈 길은 못 가니까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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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들어가면 이상 플래시를 가지고 납니다. 와 그 챔피언 로드에서 오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운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트레이너한테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포패몰 레인저는 이제 아 리론 이름을 생각나는 생각날까 말까 하네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막 파란색 소울 열매 포태몬 진하 진하 진하형인데 막 솔방울처럼 생긴 포태몬 있잖아요. 이런 고로는 계속 나오네요. 레벨 레벨도 높고 레벨도 비슷하고 아 마릴리 쓰러졌네요. 마릴리가 쓰러졌네요. 그러면 병무 한번 레몬에서 쓰러 드리겠습니다. 피도 1인데 동굴참 대멘 도 1 2 2 2 2 2 2 2 3 2 토케몬은 아말로가 나오면 2 2 2 3 2 아말로 물타입 하고 군충타입 이 아니죠. 물타입은 아니죠. 문타입 아니고 군충타입은 아닌데 다른 타입이 모르겠네요. 군타입이 두개있었는데 이제 포켓몬 트레이더 포켓몬 트레이너 포켓몬 트레이너 포켓몬 레인저를 이었고 이제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아 저 트레이너 네 트레이너를 피했네요. 중간에 아이템은 기러개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올바른 기로 왔네요. 저 오른쪽에 저기 카트 타면은 레지락 레지락한테 가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제가 플레이로드에서 골쇠 동굴 출입구하고 태엽산의 출입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켓몬 레인저만 싸우면 되거든요. 아 이 레이드가 나오고 있네요. 뭐 인파인트로 불을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포켓몬의 특성으로 데미지를 받네요. 그러면 불타입 포켓몬이 나오니까 저는 영호함으로 바꾸겠습니다. 화염방사로 쉽게 수렷수렷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켓몬이 나와죠. 또 풀타입 포켓몬이에요. 화사 포켓몬. 3세대 화사 포켓몬이죠. 오 화염방사 쓰니까 상대 포켓몬에 상대 포켓몬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영호함이 쓰러졌네요. 그럼 마지막 남은 루카리오로 쓰러뜨리겠습니다. 용예파동을 쓰겠습니다. 어차피 피도 조금인데 어떤 기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 신속을 배웠다네요. 신속을 안 배웠습니다. 동굴 타입 기술이고 칼춤도 있네. 어 안돼 안돼. 잘못 잘못했어요. 신속을 안 배웠고요. 이제 제가 골쇠동굴 출입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쇠동굴 아 골쇠동굴 출입구가 이쪽 에 아 다음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여긴 태엽산인데 여기가 글레이시아 이브이를 글레이시아로 진화시키는 데잖아요. 그 태엽산 입구가 있으면 이 옆에 골쇠동굴 출입구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이쪽은 아니고 어 트레이너랑 싸우면 안되고 골쇠동굴 출입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쪽은 아이템이 있네요. 금속 코트고요. 골쇠동굴 출입구가 안보이네요. 화이트 2에서는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 전방에 있나요? 아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골쇠동굴 출입구입니다. 근데 어두워서 이제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저는 다시 클레이로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 여기로는 못 가네요. 그래서 똑같은 방에 있었는데 다른 방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출입구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트레이너가 트레이너 피해가는거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여기 일하는 직원과 광산에서 일하는 직원과 싸우겠습니다. 용스톤이 나왔네요. 엘레이드의 인파이트로 관리스라이드리고 이제 루카리오를 마르겠습니다. 이렇게 레벨 100짜로 싸우면 경험치를 못 얻어서 좀 낭비거든요. 다른 포켓몬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갈 수 있는데 100으로 포켓몬을 죽이면 경험치가 아파요. 아까우니까 제가 바쁜 겁니다. 엘레이드의 인파이트로 쓰러뜨리고 아 오참이네요. 아 그리고 반동을 입는 기술을 써서 대구리가 쓰러졌습니다. 다음에는 황철톤이 나왔습니다. 황철톤은 돌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화동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참 두세대 포켓몬들 많이 보네요. 플레이로드에서 뭐 야생포켓몬도 구세대 포켓몬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략을 이제 빨리하기 위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스프레이를 쓰고 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포켓몬 레벨을 보고 있죠. 가다가 또 트레이너를 만났네요. 다음 포켓몬은 대구리고 저는 트레이저 아 홀참이 있는 포켓몬인데 어차피 홀참이 있으니까 제가 이 파이트를 아껴두고요. 이제 체력을 1로 만든 기술을 쓰겠습니다. 또 홀참이요. 만약에 기술을 써서 상대 포켓몬이 체력 체력이 한 번에 다 달면 한 방에 죽으면 이제 그걸 방지하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기술을 써서 피를 조금 낮췄으니까 우골참은 이제 가동되지 않습니다. 우골참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설명한 거 이해 못하신다면 한 번 인터넷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깍고리는 우골참이 없네요. 대구인이 있는데 마지막 포켓몬은 이제 롱스톤이네요. 그래서 루카리우스는 마지막 인파이트를 날렸지만 롱스톤의 옹골참으로 그냥 옹골참으로 한 번에 죽이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레지락을 잡으러 잡으러 열차를 타겠습니다. 한 열차 네 번쯤은 타야되요. 지금 한 번 탔구요. 이제 옆에 있는 돌을 밀고 두 번째 열차를 타러 타러 도착하겠습니 야 아이템 없구요. 초록색 초록색 쪽 가겠네요.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세 번째 열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세 번째 열차를 타고 이제 스프레이 한 번 더 쓰고 위에 파도타기를 해서 가면 네 번째 열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기 네 번째 열차가 있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위에 그래서 네 번째 열차를 타면 이제 레지락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나오기 쉽게 미리 밀어둘구요. 돌을 그 다음에 위로 위쪽으로 좁은 길을 올라가면 레지락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클레이 동굴 밑에 있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가면 레지락이 가스를 잡을 수 있는데요. 기라티나 버전과 똑같이 레지 이사명제가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여기 맥 중간에는 이렇게 독 바위로 레지락의 상징하는 문양과 왼쪽으로는 레지 아이스의 문양과 오른쪽에는 레지 스틸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지락을 잡기 위해서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요. 파이트 2에서 해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서서요. 밑으로 밑으로 여섯 보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아홉 볼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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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밑으로 안 내려가게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A버튼 누르시면 여기 밑에 스위치가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작동하냐고 물어보면 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 지도가 맵이 흔들리면서 뭐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원추위에 빨간색으로 색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색칠 안 되어 있었죠. 그럼 레지기가스가 나온다 뜨시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색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레지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지아이스는 이제 파란색이고요. 레지스틸은 이제 회색 색깔을 띕니다. 그래서 레지락을 잡으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도가 약간 바뀌어요. 맵이 그래서 이제 여기 레지스틸과 레지아이스를 상징하는 문양이 없어지고요. 레지락을 상징하는 문양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이제 맵에서도 아까 아무것도 없던데가 밑에 이렇게 고동색 타일이 깔려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는 레지에이 기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끝나면 레지 기가스 레지 기가스 아니고 레지락과 싸우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레지락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65짜리 레지락이 등장했습니다. 뭐 저는 레벨 100짜리 엘레이드가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워두고요. 아 재워두는 거 말고 일단 재워두는 게 안 좋으니까 빨리 체력을 1로 만들어야겠네. 퓨트 방호력이 높은 전설에 복효는다 보니까 정천력이 복효는다 보니까 공천하기 조금씩 다네요. 또 마비도 걸렸는데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극소에 맞았다고 하네요. 뭐, 흡수에 맞아도 엄청 조금 쉽지 않은데 아, 그리고 방어력도 올렸네요 그리고 방어력을 2단계에 올리는 기술로 그래도 열심히 체력을 계속 공격해서 열심히 공격해서 체력을 가능한 게임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알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정도는 충분하게 피를 간 것 같고요 이제 재워뒀습니다 레지락은 엘레이드가 지금 엄청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회복약을 쓰겠습니다 모두 다 회복하는 거 비싸지만 그래도 마비약 쓰고 마비치료들 쓰고 보급상추약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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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단 한 번에 하는게 간편하죠 그래서 지금 다이지락을 잡기 이제 심은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동굴이니까 하이퍼볼 말고요 다크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잡는 모습 을 이번에는 제가 잡는 모습을 녹화해둘 건데요 그 비디오 에디 비디오 에디트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저번처럼 비디오를 끝이 않고 속도를 좀 빨리 하게 해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하이힍 돌 병원 하이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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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네, 레지락을 잡았습니다. 좀 빨리 잡았네요. 그, 잡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뭐, 레지, 스틸 레지 아이스도 이렇게 잡기 힘들겠죠? 제가 운이 좋아서 좀 빨리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더 오래 걸리, 기라티나에서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운 좋으면 엄청 빨리 잡고. 그래서 일단 레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지락은 컴퓨터로 옮겨졌고요. 아, 그리고 레지락을 잡으면요. 이제 키가 나오면서 이제 레지, 스틸을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티켓 같은 걸 줍니다. 열쇠로 이제 레지, 기가스가 잠들고 있는 강철방을 열어줬습니다. 이거는 블랙2에, 블랙2에서는 강철방을 열어주고요. 이제 강철키를 얻었다고 하네요. 밑에, 하얀색으로. 그래서 블랙2는 강철키를 얻고요. 화이트2는 이제 레지아이스를 잡을 수... 화이트2에서 레지락을 잡으면 이제 레지아이스가 숨겨, 잠들고 있는 얼음의 방이 열리게 됩니다. 얼음의 키로 얼음의 방을 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버전과의 통신이 필요해요. 만약에 한 버전에서 레지삼용제를 다 잡고 싶으시다면 두 버전과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 하얀 링크로요. 그래서 제가 블랙2니까 방금 레지락을 잡고 이제 강철키를 얻었는데요. 이제 블랙2에서 레지아이스를 잡고 싶으면 화이트2에서 이미 레지락을 잡은 사람과 무선통신으로 해 이제 하얀 링크로 얼음의 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이파이로는 안되고요. 이렇게 친구나 아는 분과 만나셔서 DS를 서로 맞대고 이제 무선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략은 저는 레지스틸하고 이제 레지아이스를 잡을 건데요. 제가 블랙2잖아요. 그럼 레지스틸은 키를 이용해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이제 레지아이스를 잡기 위해서는 화이트2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DSI에 또 플래시칩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 화이트2를 이미 다 깨놨습니다. 레지락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얀 링크로 키를 블랙2로 옮기는 방법과 블랙2의 광출키를 이제 화이트2로 옮기는 것을 제가 디카로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그게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20... 아니 20이 아니라 34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